어디서 복숭아 연기 안 나냐? 복숭아 말씀입니까? 복숭아가... 없는데요? 얼마예요? 이건 월요일이야. 드디어... 내가 너를 찾았구나. 도하였다. 그동안 도하를 애타게 찾아왔다는 것인데, 두 사람에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? 뭐 하시는 거예요? 실례했어. 복숭아 향이 짙게 나게 하네, 그만.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... 정말 향기가 나요? 아주 온 사방에 진동을 하오. 제가 태어났을 때 복숭아 향기가 났대요. 그래서 제 이름을 도하로 지으셨대요. 하늘이 도하남자에게 향기를 주고, 내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줬나 봅니다. 인연을 알아보라고. 왕자님! 동윤 태자님이... 형님이 뭐... 빨리 가, 빨리. 동윤 태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. 형님께서? 갑자기 왜... 그것이... 개에 물리셔서... 내가 어떻게든 낭자를 다시 찾을 것이오. 태자 동윤의 사망사건으로 두 사람은 경황없이 헤어졌는데... 3년 만이지?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되는구나. 형님 상을 치르고 그 고을에 다시 널 찾으러 가봤지만, 네 소식을 아는 이가 없었다.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. 임자! 임자? 임원 가보겠습니다. 누구야? 모르는 분입니다. 모르는 분입니다. 이를 어째... 벌써 혼인을 하였나 봅니다.